일단 조합상으로 우리가 더 좋아보이는데 레넥턴이 레넥턴 잘하자 잘해 잘하자 잘하자 하... 하... 제가 오늘 실버 3 가면은 무슨 골드 간 것만큼 즐거운... 행복할 것 같다 소환사의 협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리해야지 빨리 아이템 상황을 축축 볼 수 있어서 쓰레쉬... 왜 거기 있지? 아니 왜 거기 있을까요? 쓰레쉬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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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이 새끼야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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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 새끼가 지질라고 저 새끼 뭐하는 새끼지 저거? 어? 이제 초라카 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흥 하.. 안돼 이건 안돼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죽어 생계자고 죽어요 제발 제발 나 3렙 죽일때까지만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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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갑니다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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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뭐 아들 해죽 올걸 리드가 터졌네 레벨 차이봐 카스님 손도 못 쉬네 그렇다 낙지 뺑은 meille vault m 낙지 그 소울용? 레드 먹고 블루 주자 어이구야 저희도 블루 쓰면 좋은데? 아 이거 밧게 사용하지 않나? 쟤래? 아 이거 밧게 사용하지 않나? 아 이제 뱀은게 라이브가 좀 다르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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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아이씨 하아.. 이겼다 아씨 오우 씨 저게 불안해서 너무 멋지네 삼위치 갑시다 삼위치 갑시다 나이스 터졌다 씨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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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공격해 발로 오 좋았어 서렌입니다 이건 이건 터졌습니다 게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시불로 갑니다 눈을 눌러봐 일로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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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의 방향 운명의 방향 ㄷㄷ ㄷㄷ 속상하지마 ㄷㄷ ㄷㄷ 나이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